중국 증시가 안 좋았다가 최근에 류호 부총리 발언도 있었고 많은 반등을 했는데 그게 앞으로 좀 이어질까요? 아니면 아직도 공포의 상황이 없을까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본질적으로 저희가 3월달 들어서 중국하고 홍콩이 괴멸식으로 빠졌고 3주 전에 저 방송 나왔을 때도 항상 H지수 맞추지도 못하는 거 하다는 얘기 좀 드렸다가 다음날 바로 600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그러다 조금 복귀는 했는데 본질적으로 뭐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탈하고 왜 이렇게 빠졌는지를 알아야 향후 반등이 지속될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좀 지겨운 얘기지만 홍콩이나 이런 시장이 좀 빠졌던 원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장표 몇 장만 좀 보여드리면서 띄워놓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4페이지라고 펼쳐놓은 페이지인데요 이번에 3월달 들어서 아시는 대로 홍콩이 제일 많이 빠졌죠 그래서 류호 부총리 얘기 나왔던 3월 16일 전까지 보면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위기가 왔다고 볼 수 있는 PBR 1배가 깨지는 국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성을 하고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서 외국인이 아주 짧고 굵게 상당히 많이 이탈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공포였을까 물론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중국이 공동부유나 정책이나 체제에 대한 이질감을 외국인에게 줬던 부분이 누적이 돼 있을 거고 경기 침체가 좀 진행을 하고 있었고 미중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미국 긴축 우려가 있었죠 근데 홍콩 자체적인 락다운 이슈도 있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러시아 침공이 발생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2018년부터 무역전쟁이 시작이 되고 중국에서 이제 역글로벌화라고 쓰는데 한자로 역자로 써서 탈글로벌화 아니면 반글로벌화가 시작이 되면서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미중 간의 금융 쪽에 이제 디커플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맛보기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무역전쟁은 겪고 있는 부분이 됐고 각자 수직 계열화 시키면서 그게 체제가 됐건 미국 라인이 됐건 중국 라인이 됐건 각자 공급만 구축하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이게 더 확연히 이슈가 되고 중국이 이제 이번에 ADR이 상패에 대한 공격 아까도 SEC 얘기를 좀 하셨을 텐데 결국에는 외국인이 느낄 때 홍콩이나 ADR이나 같이 이렇게 숏을 쳤던 거는 미중 간에 만약에 향후에 이런 금융 쪽에 제재가 일어나고 러시아 쪽에 스위프트 배제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도 아마 충격을 줬을 텐데 금융 쪽에 대한 공격이 정말로 이제 기축통화국이 들어갈 경우에 이슈가 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아시겠지만 무역전쟁 4주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4년 만에 이제 무역전쟁과 함께 또 중간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11월에 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과연 러시아 이슈가 좀 잠잠해져도 하반기에 또다시 이제 미중 간의 금융의 디커플링을 건드릴 수 있는 금융 제재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국의 대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다음 장표를 잠깐 보시면 이번에 외국인이 중국하고 홍콩에서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뭐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같지만 얼마나 빠졌고 어떤 차별점을 좀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홍콩의 경우는 꼬리표가 없어서 자금이 어떤 식으로 빠졌는지는 저희가 유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은데 유럽계 자금이 많아서 그러려니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본토는 항상 그래도 상해심천 시장 중심으로 보면은 그래도 꾸준히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에도 중국의 거래일 중에서 100이라고 친다면 7, 80% 이상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던 게 상해심천 시장이긴 합니다 이건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상단의 장표에 보시면은 연도별로 이렇게 이제 1, 2, 3월 달에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은 외국인이 3월 들어서 본토마저도 아주 급격하게 짧고 굵게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한 6, 7백억 위안을 단 3주 만에 팔면서 이게 2015년 정확히 2014년 12월 달 후광통 시작한 이래 외국인이 단기간에 가장 많이 매도를 한 계기가 됐고 제가 이제 이 자료 준비하면서 제일 놀란 거는 오른쪽 하단에 채권을 판 것도 좀 주목이 됩니다 채권통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2017년부터 중국의 국채라든지 지방채를 많이 매입을 했는데 2월 달 데이터이긴 합니다 그런데 2월 달 데이터가 채권 시장 개방한 이래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2월 달의 이슈가 꼭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랑 안겨칠 수도 있는데 제가 외국인 투자자라면 채권을 왜 팔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난 한 1년 반 동안 중국은 장기 금리가 빠져서 이쯤 되면 좀 차익 실현 좀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중국도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갈 거고 두 번째는 위안화 환율이 1년 동안 되게 셌잖아요 거의 1년 반 가까이 셌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기 더더욱이 좋은 계기가 됐을 거고 이게 래깅이 있는 데이터인데 좀 늦게 발표되는 데이터인데 3월 달에 아마 채권이 나오면 그것도 엄청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빌미를 통해서 극심하게 이제 좀 이탈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돌아오게 만들려면 조건들이 몇 가지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이제 최근에 류호 부총리가 조목조목 일단은 짚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반기쯤 됐을 때 이제 이런 미중 금융 쪽에 대한 디커플링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자본 유출이잖아요 항상 막연하게 외환 부위에 빠질 거다 혹은 이제 이런 이슈 있으면 리쇼링 이슈도 옛날에 있을 때 자금 빠질 거라고 그랬었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외국인이 빠져나가기가 제일 중국에서 쉬운 쪽의 자금은 여전히 이런 주식 쪽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난 1983년부터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를 달러로 FDI를 투자를 받은 이래 누적해보니까 대략 정도로 한 3조 달러 정도 외국인 자금이 중국의 박은 셈이고요 박아놓은 셈이고 그다음에 아시는 대로 이제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정도 중국이 들고 있죠 그리고 주식과 채권 통해서 외국인이 미국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이 대략적으로 한 1조 달러 정도 현재 들고 있는데 액티브하게 나갈 수 있는 향후 이제 어떤 체제의 문제든 러시아 같은 취급을 중국이 당하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제가 볼 때 FDI라든지 미국 국채 관련된 우려는 저희가 당장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역전쟁처럼 굉장히 좀 길게 진행될 문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취약점 어디에 공격을 할 거고 어디서 제일 취약할 수 있냐인데 제 생각에는 여전히 ADR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저는 무역 제재를 할 수도 있고 테크를 걸 수도 있고 태양광 제재를 신장 위구로 문제로 걸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런 ADR 이슈를 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중국이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지만 미국이 계속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격하면 방법은 없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합의가 좀 어려운 부분은 ADR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는 ADR 관련된 수급에 대한 부분은 혹은 양국의 합의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믿을 수는 없다는 게 제가 이제 어떤 일종의 미중 간의 금융 디커플링에서 이제 맛보기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조금 단발성으로 나오더라도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역시 ADR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중국은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제는 앞으로 하반기에 분명히 중국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데 제재를 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제일 불안해하고 있는 금융시장 쪽에서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먼저 안정을 좀 시켜놔야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찔링 옛날 위원님도 나오셔서 또 류호부총 얘기 좀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뒤에 그냥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질문을 제가 중국 증시 반등하겠냐 하는데 좀 말이 길어지는데 이번에 그 미중 간의 금융 디커플링을 첫 번째로 보여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상징성이 꽤 있는데 인플레이션 쪽에 대한 압력이 저는 이게 끝나지 않는 문제로 계속 보여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요? 비단 이제 러시아 침공 이후에 유로전이든 미국이든 각국이 이제 각자 에너지 쪽이나 식량 쪽에 에너지 이제 약간 이기주의로 갈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당장 달러 패권에 대한 부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게 겸사겸사 위안화 국제화를 높일 텐데 그거를 다 대부분 상품 쪽에서 결제하려고 노력들을 할 거고 최근 한 1, 2주 동안 왕이 외교부장이 돌아다니는 국가들을 다 보시면 1대 1로 연성 국가들이나 에너지 자원 회의를 할 수 있는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그나마 좀 유리한 게 있다면 본인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탈탄소를 조율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이제 또 생산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급 조절을 좀 기가 막히게 해서 앞으로 이제 국가별로 인플레 통제 잘하는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프리미엄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크게 좀 역글로벌화 상황에서 파도를 던진 게 러시아 침공 사태인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시장 얘기로 좀 돌아와서 8페이지에 제가 장표를 좀 띄워놨는데요 류호 부총리가 이번에 한 얘기를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섯 가지 얘기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왼쪽에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냥 근시한적으로 중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쉬운 얘기들을 얘기해 드리면 통화정책 관련해서 2월 달에 중국이 대출이 다시 급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겠다 그리고 아쉬운 대로 헝다그룹 이슈 이후가 9월에 터지면서 부동산의 크레딧 리스크 그러니까 신용 위험에 대해서 안정화시켜 보겠다 그 이후로 지금 중국은 사실 부동산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ADR 문제 사실 저는 블러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SEC 쪽도 분명히 목리를 부릴 거고 중국 당국도 말은 하고 있는데 원론적이긴 해요 해결해 보겠다 그리고 분명히 뭔가 합의는 도출할 거라고 노력을 하겠다고 류호 부총리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선거 전에 이게 가장 태클이 걸리기가 쉬운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자본시장 투자심리나 홍콩 금융시장 즉 홍콩시장 거의 포기한 거냐 심지어 제가 질문 받은 것 중에 중국은 그냥 본토시장 때문에 홍콩시장 포기한 거냐 이런 얘기를 제가 받았는데 시장이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홍콩시장에 대한 어떤 스탠스 앞으로 본토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한 것 같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근시한적으로 보면 중간선거 앞두고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본인들이 안정화시키는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탈하는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교훈을 얻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렇게까지 사실상의 서열 랭킹 거의 5위 안에 들어가는 양반이 나와서 이 얘기를 다 조목조목 짚었다는 거는 단지 경기 부양이나 금융시장을 단기적으로 어떤 리프팅하기보다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위중 간의 금융 디커플링을 각각 먼저 할 수 있는 거라도 대비해놓자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 위아나 결제에 대해서 혹은 위아나의 어떤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야금야금 본인들의 있던 영역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중국이 최대한 미중 간의 금융 디커플링을 대비하는 게 앞으로 좀 주목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앞에 표를 보니까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한눈에 그냥 지금 상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딱 보여지네요 ADR은 블러핑이라고 하면 보통 뻥카라고 그러죠 뻥카 뻥카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어찌됐건 높은 분이 나와서 금융당국의 최후 수장인데 SEC랑 뭔가 합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해봤자 연기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상패 아시는 대로 원래 계획은 2024년부터 상패를 할 수 있다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연을 시키거나 지금 리스팅 어제 바이두도 들어가서 11개 정도 지금 상패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좀 지연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간에 중국과 홍콩 시장을 투자 안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옆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에 체제 경쟁으로 가는 거 아실 거고 무역 전쟁이 만들어 오는 부분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훨씬 더 탈글로벌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심지어 이번에는 에너지까지도 측면에서 상당히 분리되는 형태이고 그래서 중국 홍콩 시장이 여러 가지를 반영하면서 이번에 급락했던 부분을 저희가 좀 곱씹어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중국 애널리스트니까 중국이 그래서 이제 뭔가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부양을 하고 대응을 좀 어떤 부분을 할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중국 증시가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타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페이지 잠깐 제가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급합니다 지금 사실 그 역글로벌화 상황이라고 이제 중국 애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 전략은 뻔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급망 쪽에서 본인들이 잘 아는 아까도 태양광 얘기하셨지만 신재생 쪽 밸류체인이나 전통 제조업 쪽 같은 거 원래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고도화를 시키거나 혹은 탈탄소 전략을 좀 가속화시켜야 향후 뭐 유로존에서 어떤 뭐 탄소 국경세나 이런 공격이 들어올 때도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공급망 개선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몸부림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시는 반도체 국산화라든지 에너지 안보 측면도 그렇고 CBDC 같은 디지털 쪽 위안화 강화시키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쌍순환 정략은 조금 지겨운 얘기인데 작년에 이제 공동부유하고 몇 년 전에 조금 실패했던 일대일로 같은 것들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고도화시켜야겠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공동부유의 고도화는 작년처럼 교육이나 게임 쪽에 충격을 주는 걸 반복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본인들이 어쨌건 이걸 2049년까지 목표로 정해놨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꾸준히 끌고 가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질감을 최대한 덜 주려고 노력을 해본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현실성은 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페트로머니에 대한 부분을 위안화로 중동 쪽에서 결제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유로존이나 러시아 쪽과 위안화를 통한 에너지 소재나 농산품에 대한 결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지금 마크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나라에는 절로 보도가 안 됐는데 인민은행이 올해 연간 대출 계획을 내세우면서 식량 안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식량 안보요?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대출을 어디다 쓸 건지 얘기를 하면서 농촌이나 이런 농업 쪽의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식량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금융 지원해 줄 테니까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해외 진출 계속해라 이런 얘기를 대놓고 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공물 가격 상승 그런 거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것도 관련이 되고 저희가 미국 쪽은 아니더라도 1대1로 연성 국가들이나 제3지역에 가서 열심히 금융 지원해 줄 테니까 수입처도 가지고 오고 대두나 본인들이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출도 하고 대신 그걸 위안화로 결제해라 이런 것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나름대로는 원칙적이지만 굉장히 발빠르게 앞으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장기화될 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는 거고 이 부분도 저는 중국이 완충 능력에 따라 시장의 증시의 반등에 대한 부분도 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양책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그냥 결론을 내린 거는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투자하겠다는 부분들 부양을 하겠다는 방법은 주로 제조업하고 인프라하고 건설하고 에너지가 주축입니다 아쉽게도 소비나 서비스업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나 이런 쪽은 사실 중국 정부의 어떤 부양의 방향성에서는 조금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본인들이 공급망, 에너지 혹은 어떤 부양의 배타 이런 걸 탄력성 생각을 해보면 제조업이나 인프라 건설 에너지 같은 것들이 주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투자 에디어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서 뭔가 업종이나 종목 혹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피어로서 경쟁하는 기업들을 중국에서 봐야 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쪽에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는 부분을 고려해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양은 이제는 제조업이나 인프라 쪽에 많이 꽂힐 수밖에 없을 걸로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프라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저는 최근에 조금 제 생각이 좀 바뀐 게 올해도 중국은 아마도 이 섹터로 보자면 전반적인 섹터들이 부동산이나 락다운 이슈가 완전히 개운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에너지나 소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후방 산업들이 이익을 야금야금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중국 시장 보시면 아웃포폼했던 업종들이 주로 시클리컬이라고 부리는 애들이나 에너지나 소재 관련 애들이 사실 3분기까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최근에 다시 이익을 제가 이렇게 뜯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이익이 올라가는 쪽은 중국의 에너지나 소재 쪽 뭐 비철이나 석탄이나 정유나 화학이나 화학 비료나 이런 것들이 그냥 얘네들은 실적을 2분기에 깔면 깔수록 알고 있어도 상당히 서프라이즈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반대로 소비나 이런 어떤 서비스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좀 부진할 수 있는 걔네 이익을 계속적으로 좀 뺏어오는 그림으로 보여져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입은 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올해 인플레이션 대비를 할 때 하나 주축이 되는 거는 작년에 탈탄소를 했던 부분을 거꾸로 뒤집을 거다 반대로 올해는 석탄 사용 더하고 가동률 더 끌어올려주고 공급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최근에 이제 중국의 친환경 섹터들이 좀 어려운 센티멘트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중국이 관세를 미국 쪽에서 중국의 관세를 좀 인하하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관세 배제 절차라고 해서 트럼프 때 임기 말에 잠깐 1년 정도 한 4천억 달러 지금 관세를 중국에 매기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제외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계속 시간 끌다가 11월부터 조사를 했었는데 이번 3월에 관세 배제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이게 뭘 시사하냐면 제가 아까 중간선거 11월 달에 앞두고 분명히 미국은 뭔가 공격을 할 텐데 무역 쪽의 공격은 이미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음을 좀 시사합니다 올해 만약에 2018년처럼 2018년에 시장 보셨던 분들 다 알 텐데 1월이 고점이었거든요 한국도 그랬고 중국도 1월에 고점이었고요 11월에 양쪽이 G20에서 만나서 합의하기 전까지 경기도 떨어졌고 중국은 긴축도 했고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펀더멘탈의 실제 무역이 영향을 준 거고요 이번에는 무역까지 혹시 하반기에 제재를 하거나 그럴 수 있냐에 대해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꼬리를 좀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하반기에 중국은 공격받을 수 있는 일단 한쪽의 그거는 방어에 났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알아서 그래서 저희는 아까 금융 규제나 테크 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ADR이 일단 저는 굉장히 못 믿어 온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공격받기 쉽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콩보다는 본토가 낫겠고 최대한 이탈하는 반등을 좀 줬을 때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고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해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좀 확대하거나 그런 전략으로 갈 텐데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에너지 관련 주들이 조금 수혜를 볼 것 같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중국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약간 아킬레스적인 부분을 장기적으로 갈 만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아킬레스 부분을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빨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게 좀 저는 이해가 좀 되는데 그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맞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많이 드셨어요 박수님 지금 본질을 바로 파가고 계세요 훌륭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훌륭합니다 필 받았어요 중국까지 이해한 남자 이게 약간 거대 덤론이라서 사실은 저도 이번에 고민이 많다 보니까 비단 중국 홍콩 시장을 추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거대한 흐름이 제가 보는 것보다 외국인들은 훨씬 더 그냥 거의 러시아 자매품으로 중국 홍콩 시장이 움직인 거잖아요 심지어 지금도 실시간으로 루브라하고 RTS 지수하고 여기에 중국 위아나 흐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볼 때는 다운 타깃은 과격하게 얘기하면 러시아 다음은 중국이다 미국의 중국 올인 전략 이 게임이 저는 사실은 장기화 될 걸로 보는데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부처님 손바닥에서 노는 것 같은 기축통화국의 공격에 대한 공포 혹은 또 중국에 대한 취약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건데 물론 여러 가지가 너무 겹쳐서 저는 해결될 것도 분명히 많다고 보여요 나쁘게 보려면 굉장히 너무 많은데 해결될 수 있는 것도 꽤 많아서 분명히 중국과 홍콩 증시는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회복은 할 걸로 보여집니다만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인플레랑 조금 제가 엮어서 말씀드려서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역글로벌화를 좀 얘기를 드린 거고요 미중 간의 디커플링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항생이 약간 성장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항생이 많이 빠지는 거는 중국의 성장주에 대한 약간 우려라고 좀 봐야 되나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 그냥 되게 이분법적으로 쉽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해심천 종목은 70%가 제조업이고 홍콩은 서비스업이 70%라서 보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중국 정부의 정책 전략이 서비스업은 마치 무슨 유틸리티처럼 사회에 귀속되고 B2C들이 마진을 못 남기고 혹은 대출도 안 나가고 아시는 대로 부동산, 플랫폼 규제받는 사람들만 맨 홍콩에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상 불리한 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발행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괴롭혔다는 부분 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홍콩 시장이 한 4년간 디레이팅 됐죠 거의 본토 대비 계속 할인이 되다 보니까 홍콩이 유독 더 취약했다라고 생각은 좀 갖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이 어찌 보면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저점인가? 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아까 결국에는 첫 질문이 제일 중요한 건데 시장의 반등에 대한 얘기인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저는 본토 시장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중국에 투자하신다면 상인심처럼 투자하신 게 맞고 이번에도 분명히 저점 매수를 홍콩 쪽에 하셨던 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미 작년부터 상당히 손해를 보시면서 올해 훨씬 더 내려가면서 이걸 만회한 다음 팔아야 될지 조금이나 오를 때 줄일 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지금 저점 하다는 형성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홍콩 시장이 자체적으로 두 가지 악재가 더 있었는데 하나는 홍콩 자체의 확진자 증가와 본토 같은 생각을 전혀 안 했었던 락다운에 대한 공포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제거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홍콩 시장이 아까 서비스업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취약한 게 최근에 홍다그룹 같은 부동산 디벨로퍼 애들의 주식 비중이 높은데 그게 최근에 엄청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홍콩 쪽에 있는 디벨로퍼들의 주가가 바닥을 확인했다는 부분이 자체적인 악재 두 가지가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지금이라도 줄일까라는 어떤 부분보다는 갖고 계셨을 때 좀 더 상승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홍콩 시장이 이제 ADR 제외하고요 홍콩 시장 전반적으로 하반기 그림은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금융 규제나 이런 쪽의 이슈에서 어느 정도 체력 확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는 2분기에는 지금 류호 부총리가 얘기한 여러 가지 안정 조치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대출 부족한 부분에서 통화 완화 조치들 그리고 또 홍콩 금융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 회복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서 일단은 홍콩 자체 핸디캡이 해소되는 부분만 해도 지금 빠진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지수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돌고 도는 문제인데 뒤에 이제 락다운 얘기를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락다운이 지금 걸고 있는 건 결국에 내수잖아요 특히 서비스업 그게 또 홍콩 홍콩은 지금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게 락다운의 피해도 사실은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게 테슬라 공장, 파크콘 공장, 어디 공장 오늘 또 우시 쪽에서 락다운이 있다고 해서 SK 하이닉스 공장 이런 거 걱정하시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미 지난 3월 17일인가 중국 당국이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하면서 바꾼 조치에서 이미 생산 시설이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공급망이나 이런 쪽 제조업 걱정은 안 하고요 오히려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조금 아장난다고 하죠 저희가 피해를 제일 많이 받는 거는 여전히 서비스업입니다 지금 소비 중국은 고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본론 돌아가서 멀티플이라고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이 빠져서 홍콩이 회복하는 부분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변동성이 크고 지수 하단을 높이면서 등락 속에서 올라갈 거고 제 생각 제일 큰 거는 본질적으로 전자상거래든 광고든 플랫폼이든 홍콩에 너무 많은 B2C 기업들이 좋아지려면 락다운으로 인한 소비 눌림에 대해서 해소되는 것들이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속단할 수는 없는데 락다운의 결론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미봉책 형태로 최대한 방어를 해가면서 갈 거기 때문에 소비 서비스업은 엄청난 보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홍콩의 시가촌이 구성하는 상당 부분의 기업들의 EPS는 하반기나 돼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들고 계신 입장에서는 2분기의 V자 반등을 기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단을 좀 계속적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매수하는 시점이 이번에 급락이었다면 기본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좀 더 가져가시려면 사실 하반기에 좀 더 편하실 수는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재밌죠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질문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김경환 위원님 나오실 때 사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스케줄이 잡혔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이 잠깐 되면 락다운 얘기만 좀 더 드리면 상하이시가 4월 5일까지 8일에 걸쳐서 지금 락다운 중이거든요 좀 독특한데 2부제 락다운을 지금 하고 있죠 2부제요? 강남, 강북 원래는 황토광이 있는데 동서로 나눠서 했지만 우리로 치면 쉽게 말씀드리면 한강, 이남, 이북으로 4일씩 끊어서 짧고 굵게 전면 봉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일 동안 도시가 반으로 쪼개져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4월 5일에 제 생각에는 완벽히 제로 코로나가 안 됩니다 지금 오늘도 3, 4천명이 나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상해가 4월 5일날 딱 끝나고 본인들이 이걸 연장할지나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홍콩 사례를 봤기 때문에 완벽한 위드 코로나는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거의 최소한 100일 정도에 걸쳐서 3차 부스터샷 접종률을 60% 이상은 올려야 되고요 지금 40%가 안 되고 그걸 이제 저희 계산에는 한 100일 정도 걸릴 거고 중요한 건 이번에 워낙 경기 충격이 크니까 심천 사례를 지지난 줄 보셨겠지만 딱 일주일만 짧고 굵게 하고 끝내고 효율적으로 했거든요 아마 그 경기 영향은 딱 3월에 그칠 거예요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이게 반복될 거고 우리처럼 결국에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그렇게 못 가니까 상하이시가 이번에 딱 정말로 8일에 끝내고 한 1천 명 정도 남았는데도 일단 이건 우리 성공했어 우리는 봉쇄 해제할 거고 당분간 공존할 거야 대신 우리는 핵심 시설은 락다운 안 시키고 서비스업 충격은 텍스컷이든 최대한 이렇게 해서 보상해 주고 갈 거야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경기나 서비스업의 충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4월 5일에 식목일날 상하이 쪽에서 어떤 조치들에 대한 코멘트를 나온지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가 실시간에 업데이트를 하니까 홍보인데 관련해서 조금 더 목격을 하시면 중국 락다운은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텔레그램 채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저희 그냥 공개돼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요즘 김경원인 텔레그램 치면 요즘 블로그한테 정리돼있을 주소 나와 있거든요 영문으로 그냥 하나 차이나 치시면 그냥 제가 자기 전에도 올리고 자주 그냥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락다운은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경기 피해가 어느 정도일 것 같고 언제 끝날 때는 솔직히 못 맞출 거고요 상하이시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다른 도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4월 5일날 중국 쪽에서 상하이시 그냥 무제한 연장이나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부정적인 거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게 끝나야 홍콩 시장도 지금 내수 업종들이 좀 편하게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질문까지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연구위원인 니움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원님 네 저희 오늘 중국 시장 같이 공부해봤고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10시가 넘어서 저희 3부 장호석 부사님 기다리고 계시고요 저희 이어서 광고 보고 와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